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거예요, 희릉이. 아, 옮겨야죠, 그러면. 그거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옮겨야 되잖아요. 왕의 무덤이 되니까, 이장해야 된다고 해서 옮기는데 중종만 옮기고, 정경왕호는 그대로 희릉에 두고 그리고 중종만 옮겨서 지금의 선정능, 저기에 아빠 옆에 묻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묘 옆에다가 남편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선정능이 여기가 희릉보다 더 잠깁니다. 지금도 잠기잖아요, 여기는. 그러네요, 맞다. 여기 굉장히 지대가 났거든요.